다음은 청원시입니다. 이제 저거 주님 주도에 올라오고 하나의 흐리였던 일을 풍부고 있는 도시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거꾸로 주시고요. 용두공원에서 보면 거기서 오다 보면 좌측이 해야 돼. 좌측. 출발. 용두공원은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지금. 너무 빨리빨리 쫓아가는데 저희는 쭉쭉한 편이니까 몇 번 더. 이거 앞서는 거 당분간 잘 봐야 돼요. 용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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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